여기서 뭐 볼일 대충 끝났으니까 달의 정령 만나러 갑시다 워레아의 숲이었죠? 다음 갈 곳이 이 음악 왠지 낯익은데? 아 게임 초반에도 들었던 음악이다 이거 유령선을 이미 겪었는데 뭐 에이 나오면은 잡는거죠 다 경험치인데 안그렇습니까? 일단 위쪽에서 시작하는 맵이네요 이거는 아 야 니는 오랜만이다 되게 약해버리는데? 좋은데? 아따 레벨업 좋아 안좋아 38레벨까지 레벨업이 딱히 달갑진 않아 선인장씨 적 있는데? 저것도 어느 천년에 어떻게 올라가냐 아 죄송합니다 게임 사운드가 꺼져있었네요 뒤늦게 발견했어 아 이쪽으로 돌아가서 간다구나 50대는 좀 심하지 않냐 얘들아 유령 나왔네 와 57이 달았어 그냥 50 떠가지고 오케이 일단 선인장씨 찾았구요 몇마리 남았나? 두마리 남았네요 여기서 한마리 더 찾는다고 가져가면 한마리 남겠네 여기 보자 길이 저 아래로 가는 길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일단 일로 가볼게요 아까 그 유령별 그냥 스킵하고 상자 높게 딱 좋아보이는데 상자가 오네 길이 여기랑 저기가 있는데 저쪽에 상자있고 그쵸? 저쪽이 맞는 길이야 그럼 일로 가자 세일리 잘 수니가 안되고 어? 몽사가 아스라 꺼놨어? 그것도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몽사가 아이템씨야 5 거기서 더불어 씩을? 거기서 더불어 씩을? 어 여기 아까 거기네 이렇게 돌아와버렸구만 오우 요 위에 템있다 상자야 경험치는 버려도 상자는 버릴 수 없다 조금 좁고 2개 오우 이제부턴 2개씩 나오나? 좋은데? 아 막힌 길이네 천성두대 궁굴삭 재미 많아 어 여기 상자 4개밖에 없네요? 좋은데? 이러다가 선인자가 혹시 한마리 밖에 안나오는거 아냐? 아 잠깐만 이거 좀 빡세다 오 보너스 1500 와우 와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길은 저쪽인데요 이쪽에 뭐 있지않을까? 어? 나 여기 옛날에 온적이 있는곳이네 그래서 낯익었구나 케빈 초반부에 갔던곳인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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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들은 좀 앞패긴한데 그렇게까지 단단하지는 않네요 쩔었다 찢었다 오우 두배 개꿀 오우 오우 도망치 오우 어? 아 여기있다 찾았다 차크라밴드? 아 산지 얼마 안되어 중복 딱히 찍을건 없잖아 하아 하아 아 얘는 그나마 있다 얘는 앤디일 배울거 아님 없고 차이빈 있네요 아 야 그를 죽이면 어떡해 와 그걸 죽여버린다 이건 바로 달의 전격 나오나? 뭐가 나올까? 분위기는 좀 있는데요? 달빛탑이래 이름이 여기는 상자 4개 있어 어? 발라버렸는데? 어? 좋은 일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녀나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너는 또 주인이 가맨내노사냐? 뭔 주인이 이렇게 많아? 그는 그는 주인공의 주인공에 많은 영혼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도중에서 빛을 흘리고 싶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 아,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야? 넌! 칼의 삶에 돌아가자! 깜짝이야! 헤헤헤! 헤헤헤헤! 그런 거에 걸려야 하는 건 아직도 가깝다. 뭐, 그런 단순한 가깝다. 호빈의 맛은 정말 맛있다. 칼의 호빈이 워크인 줄 알았다. 히히! 그때 그냥 쫀 척 해준거네 죽먹잖아 자는거는 없을땐? 잠시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멀리서 루가가 멀리서 루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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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ㅇ-ㅇ-ㅇ-ㅇ-ㅇ?" 루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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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divine여 immediately 조금면 루야 루가가 누가? 종용 살찐군 아 종용 살찐군 아 그건 또 뭐야 이건 그 아이는 야 키워라 나 키워라고 해줬어 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일이야? 이거 이건 뭐? 이거... 이거 이거... 멈추고 있어. 아직도 안 돼. 프로젝트 앱스! 날짜! 날짜! 끝 used... 탁. 타다다다다다다 착! 에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좀 더 어려운 놈 데리고 와 와 많이 나jiz初 절무츠! 낚 Vamos 루, 루가! 케빈... 나는 당신이 부끄러워 당신이 부끄러워 당신이 부끄러워 루가... 나는 당신을 부끄러워 당신이 부끄러웠어 당신이 부끄러워 것 같다 주식 俺は1回の神 それを考える ところが お前は争い事を嫌い 切っかくの教えを無駄にした 俺は そんのお前が許せず 그리고 피가 중앙먹는 거야 어쩌겠어 그러나... 사실은 이런 질감 루가... 너는 충분히 강해! 주신호의 후퇴새 너와 함께해! 케빈...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번에는 죽을 정도로 뺀 거야 그리고 완전히 승리해 그 날까지 더욱 강해지게 해 루가! 오잉? 니가 달의 정형이냐? 전혀 달같지 않은데? 네 너희들이 왔을 때 기다렸다 물론... 힘을 부수해 루가 제발! 루가! 제발! 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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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답답! 루가! 루가 sia! 내가 그 날 Щ pyt suis! 또 잠시... 때로는 çocuk Webb양천왕 하ольш dietary 온몸 말고 마모른다 마나스톤은 1층에 마나스톤이 있습니다 아르테나의兵士들은 에너지를 제거하며 르가아를 지켜냈습니다 그럼 아직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죽는 사람이 마나스톤이 들어갔죠? 괜찮을까요? 다음으로 들어가자! 마나스톤이 그렇게 중요하니? 정력만 모으면 되는거 아냐? 계속 경력만 모으고 다녀서 보스에게 가하는 데미지 10% 준거 와 이건 개꿀이다 르가가 선물 주고 갔어 죽음을 먹는 자를 쫓아가자 그전에 탐했는지부터 몰라 이곳에 마나스톤이 있었죠? 이곳에 마나스톤이 있었죠? 마나스톤이 도움이 될텐데 마나스톤이 도움이 될텐데 신비하네 이 도움을 중심으로 그 도움을 중심으로 그 도움을 전체에 마나스톤이 르가가 전체에 もうこの辺りにはいないんじゃないかしら。 きっと獣神王に知らせに戻ったんだ。 でもやっとわかった。 あいつ獣神王に従ってるふりして、ビーストキングダム利用しているだけ。 本当の目的、別にある。 死を喰らう男も、マナの剣を狙っている。 魔法王国アルテナや、ナバールの美獣と同じ。 俺らだって負けない! そうね。 残っているのは、木の精霊のドリアーノだけだよ。 英雄王様がおっしゃっていた。 ランプバナの森のどこかにいるという、 リオール村の妖精王様を探しに行きましょう。 心の中きの矢節王様の優。 いいらげー。 全体のちゃんと它を探し上げていた。 クリスマイズをたくさん着こせたの? 何故? 私たちの自分に集まれ? あ、全体的なの。 クリスマイズをとても気を付けると。 私たちの天体をゲットします。 それから5人の手を探し上がる。 街頭を困る。 剣りもかけたくさんとして。 아 요 전 맵에서 한 마리밖에 못 찾았구나 다 잠겨있어 설마 나중에 다시 와야되나보다 그럼 나갑시다 요 숲 어딘가에 또 있을지 모르니까 얘가 워레아이수키지 저 아래까지 한번 가보자 뭐 그렇게 오래 안걸리겠지 위쪽은 다 본거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지능루트는 위쪽이지만 가는 길에 주변 좀 살피면서 가보자 어디있을지 몰라 이게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선인장 쉬이 어디겠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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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1500kg 근데 안젤라 피가 왜그러니? 아우, 샷 아우, 샷 아우, 샷 댄스 아우, 슈쌍 아우, 샷 야, 야, 잠깐만 코고고고고 이거는 먹여야겠다 어? 잠깐만! 봤다! 나이스 찾았으 오케이 25마리 채움 절반 찾았네요 벌써 다음은 육성 포인트 리셋이 반값이 된다 당연히 못쓰겠지 저기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 문 잠겨있어 이제 빠꼬 빠꼬 합시다 집으로 빠꼬 빠꼬 이제 빠꼬 빠꼬 합시다 램프꽃 숲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아 돌아가는게 아니고 아까 달의 도시인가 나발인가 거기 갔다가 램프꽃 숲으로 가는데 램프꽃 숲은 제가 아까 가고싶었다가 아직 안열려서 못간 거기에요 맞나? 지도상에는 램프꽃 숲이 나왔는데 그 근처에 정박 정박을 못했었어 내 기억이니까 뭐 금방 가겠죠? Standing 램프꽃 숲은 월호 아 여기 송씨 밤이라서 너무 좋다 진짜 행복하다 4레벨하고 3레벨 남았거든? 솔직히 여기서 노가다짐하면 38레벨 찍고 요정왕 있는 그 마을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노가다 하고 싶진 않아요? 램프꽃 숲으로 이동할게요 녹화 파트 바꿔겠습니다 월드맵 이동은 그냥 제가 혼자 할게요 녹화시간 길어지는게 знаем 죄송합니다 네 기다려주세요